자 투기장의 제왕 우서도 있구요 우서 라이트 브링어 마법사 네 원하시는 대로 마법사 오우 와 처음 카드부터 굉장히 고민이 되는 좋은 카드가 나왔습니다 자 처음부터 굉장히 좋은 카드가 나왔는데요 마력제거기도 괜찮구요 창기사도 괜찮구요 네 부대장도 괜찮습니다 어 굉장히 좋은 카드들이 많이 잡혔어요 여기서 고민을 좀 해봅시다 자 다른 분에게 한번 다른 분이 안계시네요 자 추천받습니다 어떤거 고를까요 은빛 아 이거 고민 고민 굉장히 고민인데요 영웅 능력으로 제거가 안되기 때문에 그럼 여기서 큰거 하나 잡고 가겠습니다 어 꿀주먹 좋죠 어 마차 자 상대가 여기서는 마차 어 죽군도 나쁘지 않구요 나나나나 나나나나 자 덱이 점점 무거워져요 TC 드로우카도 좋구요 어 각기둥 하나 잡았구요 자 투기장에서 이거 굉장히 좋죠 어후 어후 자 코스트가 좀 무거워지긴 하는데 아 코스트가 좀 무거워지니까 어 횃불 좋구요 얼화 좋구요 얼화 두개 좋구요 단검 잡겠습니다 어 마차가 영웅 카드였네요 마차가 세번이나 나왔네 자 주문사수 어 가디언포 어 이거 다 좋네요 어 하수인이 많으니까 가디언포 아 요거 하나 잡구요 음 이 코스트가 많이 부족하죠 어흐 어흐 콜다라 갈겠습니다 콜다라 오우 카드가 아주 굉장히 좋게 나옵니다 소환의 돌 주문이 많으니까 소환의 돌 하나 갖구요 자 3코스트가 주문사수 자 4코스트에 수호병 어 어 아 요거 두개 자 필드 클리어기가 어 좀 없는거 같긴 한데 인형의식도 좋거든요 어 6코스트가 하나 둘 셋 어 상대를 고민하게 할 수 있는 비밀도 있구요 눈보라고 하겠습니다 이거네요 행사님 킬 4코스트짜리 좋구요 어 두개가 교환될 수 있는 자 그리고 왕두커비도 나쁘지 않구요 어 염두하나 줬죠 어 잠깐 들어오자 봤어야 되나 주문공격력을 증가시키는 자 주문공격력 증가시키는거 없죠 주문공격력 증가시키는거 없기 때문에 무병관 자 도발 하나정도 있는건 좋을거 같아요 음 요것도 나쁘지 않구요 어우 우스스도 나쁘지 않죠 자 바로 가보겠습니다 자 빠르게 저만의 투기장 덱을 만들었구요 네 요거는 한 4승각이네요 4승 4승까지만 하겠습니다 4승 4승까지만 할게요 오우 하늘높이 단련님이 퇴장하셨네요 오우 하늘높이 단련님이 퇴장하셨네요 후반에 막 이렇게 안좋을수가 있기때문에 오우 1코스트짜리 설마 에이 1코스트짜리 없을텐데 아 동전이 2코스트로 아 동전이 2코스트로 뭐가 나오나요 어 보박딱 자 보박딱 나왔구요 자 저는 여기서 하수인을 내주겠습니다 하수인을 내주구요 여기서 설마 그 막 그 뭐야 그 무기를 찾진 않겠죠 제가 더 커요 오케이 좋았구요 자 3코짜리가 나오면 더 좋구요 3코짜리 잡았는데 요기 잡았는데 요기 아 보통 침표를 잡지 않기 때문에 요렇게 죽군 죽군 나쁘지 않죠 4턴에 이제 으스스 갑니다 으스스 아으 으스스해 몸이 굉장히 으스스하네요 아 그쵸 자 으스스 갑시다 으스스 자 일단 요거 잡은구요 아 잠깐만 이거 다른게 없을때구나 침묵을 써야되는구나 이거 아 4 굽 침묵을 써야 법 2 예 진짜요? 엄청 사악하다고! 와... 이건 좀 큰데? 자! 큰 거 나가주겠습니다. 큰 거. 갓도가 저기서... 자! 눈 돌아가고 왔나요? 아직 아닌가? 불기둥? 어? 불기둥 나오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은데? 불기둥? 제발 불기둥! 자 일단 불기둥 망했네 망했어 아이고 이거 졌다 어? 비틀린 왕촌? 16 데미지? 아 끝났네 저 비밀? 빛을 받아들이세요. 어어? 성기사 비밀? 아 내가 이걸로 줬구나. 아이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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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파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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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말아먹었네 자 일단 비밀오다! 해봅시다 버려 기다리 기다리야 어서와라 아우 이펙트 멋있죠? 어? 다 어디갔지? ㅋㅋㅋㅋ 야 게임 터질 뻔했네 터졌네 자아 영승 영승 3패 느낌 나는 거에요 영승 3패 느낌 나는데 아, 0승 3패 자, 원래 10시에 방송을 종료하려고 했는데 0승 3패 느낌이 나니까 다 하고 꺼도 되겠네요 다 하고 꺼도 충분할 것 같습니다 아, 사냥꾼이 되게 많네 자, 3코 잡힌거죠 3코 잡힌거 들고 가겠습니다 아, 얼음화살도 좋고요 아, 이번 판은 이겼다 블랙 1등방 형님이 나가셨습니다 오, 간좀 아, 1등방 형님의 침작을 왜 우리 하여! 어어? 어어? 니 마법은 소용없다. 야이 씨럴! 씨럴! 넌 씨럴! 아 이번판 이겼다. 다음 턴에 3 이걸로 하나, 뭐 하나 잡고. 아 좋구. 어머나? 아 데이님 어서오세요. 투기장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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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고 있습니다. 아하 아하! 투 투 투기장! 이건 또 뭐냐? 투 투 투기장 하고 있어요! 자 불기둥.. 불기둥각 나온다. 불기둥각. 많은걸 내라 이기면 백만원? 백만원 안줄거면서 이 사기꾼자식 어 육승삼패 어 콜달아 오케이 많은걸 냈다 넌 죽었다 자 불기둥 하나 그리고 요거 잡으면 되나 아니야 조금 더 불리기 좀 위험할거같아 위험할거같은거 아 아 자 불기둥 여기서 풀리는거보다 예 저게 상대가 저렇게 냈기때문에 아 일승일패 자 삼 12승백 갑니다 12승까지 한번 달려봅시다 예 12승 달거같애요 대인님 자꾸 어디 왔다갔다 거리시는거에요 예 또 다른 방에 또 이렇게 다른 방 갔다 오시는거에요 예 뭐 아우 사제 그 상대는 안두인 빛이 승리를 불러올것입니다 어 단검 주문사수 여기서 단검은 그냥 네 단검일 뿐이죠 그냥 하수인일 뿐이죠 네 여기서 단검 먼저 꺼내줍니다 어 어 모마? 모마? 모마가 뭐죠 모마? 어이구 엘프공수 엘프공수에게 이렇게 단검을 꺼내서 네 단검 꺼내서 이렇게 위협을 해줍시다 저놈이 먼저 한발 쐈으니까 안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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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네 보고 오세요 자 요거 치고 잡으면 구환을 하게 되겠죠 어이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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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2대1 교환 자 조선할 거 없죠 자 학과 하나 줍시다 자 자 네 목에 걸린 현상금은 얼마나 어우 암불 지옥불길 지불 나쁘지 않구요 어머나? 자 여기서 승부도 안 봅시다 다음 턴에 아누비 사슬 파수병 아누비 사슬 파수병 아누비 사슬 파수병 혹은 모병관 혹은 모병관 자 케이다 오케이 받고 천상에 모험하게 버프가 와우 육육 어? 나루의 빛 자 나루의 빛 아 이걸 잡아도 되는데 이렇게 하겠습니다 으흐흐흐 졸립다 자야겠다 이건 어떨까? 흠 자 하나 더 내면 Tc Tc각 나옵니다 Tc각 아 침이 아 못 참고 비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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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다 달랩니다 자 불기둥을 써도 되고요 Tc 130 작동 완료 오케이 좋아요 자 자 영능과 이거 잡았다 이거 잡아주세요 아우 깔끔해졌죠 쇠 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음 ㅋㅋ 13 데미지 자 힐 안하면 죽습니다 7 8 서울 고속철도 어머나 결재 후엔탈라스를 기억하라 너 누구야 너 누구야 오늘 바로 지원하게라 아... 빨리 빨리 하지... 아우... 괜찮을까... 꿀주먹낼 구겨... 정신집에... 자, 하나 잡아도... 5, 7, 8, 10... 킬가... 도발만 없으면 킬가... 니 마음으로 장단을 지는가? 팔... 킬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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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킬... 주로, 킬... Sympt種이 structural 아, 정크러시다. 오엘 탈락스를 기억하라! 음... 고마워요. 저보단 훨씬 강하시네요. 아우, 요렇게 깔끔하게 2승이었습니다. 자, 빨리 여기까지만 하시죠. 네, 오늘은...